한 유튜버가 UFC 선수들과 싸우겠다며 명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UFC 사장 데이나 하지만 결과는 데이나의 아들들을 하나씩 때려 눕혀버립니다 올타임 레전드 앤더슨 실바까지 이기며 기적같은 행보를 이어가죠 그리고 타이슨의 리스펙까지 얻은 제이크 폴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한난 유튜버가 UFC 선수들을 정리하고 있는 걸까요? 제이크 폴은 형인 로건 폴과 함께 어릴 때부터 유튜버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잼민이들이 취미를 올리는 영상들에 불과했었죠 조회수 1000이 나오면 나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조회수가 늘기 시작하면서 광고 요청도 곧바로 들어오게 되죠 돈 맛을 본 폴 형제는 미친듯이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처럼 인플루언스 1세대로 대박을 친 것이죠 이를 계기로 제이크는 코미디 유튜버에서 저스틴 비버로 레벨업하게 됩니다 제이크는 형인 리치 그 자체였죠 18살에 70억이 넘는 대저택을 소유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부러울 것 없는 제이크는 신형 로건과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티파리 경쟁부터 형마력 달리는 디스랩 배틀까지 형제의 난이 심화되죠 심지어 로건이 동생의 전 여자친구를 섭외하면서 선을 넘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조회수에 미쳐 어그로의 끝을 달리게 되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남 더일에서 매일 뭔가 불태우고 깽판치는 꼴이었습니다 한편 로건은 그 유명한 일본에서 찍은 영상으로 나락가게 되죠 폴은 여기에 지지 않고 성폭행 고소까지 당하는 등 형제끼리 손잡고 나라 급행열차를 타게 됩니다 특히 멘탈이 약했던 제이크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또 다른 영국의 유튜버 형제가 폴 형제에게 복싱 경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싸움을 받아들이고 갑자기 복싱 연습에 매진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폴 형제는 자기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프로모팅 회사를 패싱하고 직접 경기를 홍보하고 중계하게 됩니다 돈 냄새 맡는 능력은 타고난 것 같았죠 그런데 역시나 관객들은 제이크 폴을 싫어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폴은 유튜버 시절부터 이미 악플에 단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용해버립니다 그리고 격투기 세계의 이동진 아리알 형님이 제이크에 대해 말하는데 복싱계에는 제이크 같은 어그로꾼은 이제껏 없었던 것이죠 마치 UFC의 맥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경기 당일이 되고 아마추어 복싱 경기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과 시청률을 기록해버립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그동안 무시했던 관객의 애유가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2라운드부터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이크는 데뷔전에서 승리를 따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오른 제이크는 또 다른 영국 유튜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또 이기면서 이제는 프로복서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복싱계는 제이크를 견제하며 유튜버들끼리 장난친 거라고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제이크가 고른 다음 상대는 NBA 출신 프로운동 선수였습니다 꼭 격투기를 안 배웠더라도 일반인 하나쯤은 갖고 놀 수 있는 압도적인 피지컬이었습니다 그리고 질 거라는 의심 속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리는 훅으로 다운시켜버리죠 다시 일어나 보는데 이번엔 아예 KO시켜버리고 맙니다 모든 게 제이크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UFC 사장 데이나를 저격해버립니다 UFC 선수들의 낮은 임금을 지적하며 MMA 팬들한테 어그로를 제대로 끌게 됩니다 그렇게 빌드업치고 제이크가 고른 UFC 선수는 벤 아스크렌이었죠 UFC에서 뛸 때도 타격 능력을 항상 의심받아 온 UFC의 물주먹이었습니다 그리고 벤은 어차피 UFC에서 챔피언을 물 건너간 상황에서 퇴직금을 두둑히 챙기려고 경기를 수락해버리죠 그리고 대머리라고 놀려서 빡친 데이나는 벤한테 풀 베팅을 때려버립니다 모든 게 제이크가 의도였던 대로 흘러가는 미친 상황이었죠 그리고 경기 당일 아무리 벤이라도 UFC 선수를 주먹으로 때려눕히는 미친 경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나아가서 UFC 챔피언 출신 타이런 우들리와 싸우게 됩니다 이 정도면 맥도가 아니라 잭도에 당첨되려고 UFC 선수들이 안달난 상황이었죠 혹시 여기까지 재밌게 봤는데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채널과 지속적으로 제의를 맺고 있는 개정 공유 서비스 겜스고를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엄 17,000원을 5,000원대로 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고 우들리를 상대로도 우세한 경기 운영을 보이며 연승을 이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잭도 맛을 봐버린 우들리는 2차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콤한 잭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000만 달러를 창출하며 복싱계에 이변을 일으킨 제이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이슨 큰형님이 제이크를 리스펙한 것이었죠 실제로 복싱의 전성기는 지나가고 UFC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복싱은 점점 더 쇠퇴하고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그 어려운 걸 제이크 폴이 해낸 것이었죠 그래도 여기서 제이크는 멈추지 않고 데이나를 악독 사장으로 비난하며 화제거리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열받은 데이나도 제이크가 스테로이드를 냈고 경기를 조작했다고 말을 하는 디스전을 이어갑니다 앤더슨 실바까지 지면 데이나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식은땀이 나고 있었죠 실바 때문에 자신감이 200%인 데이나인데 바로 고트인 앤더슨 실바와의 경기를 잡습니다 은퇴한 선수들한테는 제이크는 잭도 그 자체였죠 그렇게 우려 속에 경기가 시작되고 확실히 다른 UFC 선수들과는 타격 레벨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도 이어서 좋은 공격을 많이 넣게 되고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앤더슨 실바까지 꺾게 됩니다 아무리 실력을 증명해도 제이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프로복서라는 마지막 보루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복서 상대를 지목하게 됩니다 바로 프로복싱 선수 토미 퓨리였습니다 전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타이슨 퓨리의 동생이었죠 과연 이 둘의 싸움은 어떤 스토리로 흘러갈까요?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언톨드 제이크 폴이었습니다 이번 다큐는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언톨드의 제이크 폴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버 출신 복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이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모두 볼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UFC 악동 네이트 디아즈까지 이기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넷플릭스에서 풀버전으로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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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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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